포터 봉고 뜯기 피스 2개 크루고 좌측 잭 2개 뽑아 위아래 뽑고 핸들 내리고 핸들 피스 3개 크루고 내리고 위에 대신 계기판 볼트 2개 크루고 쭉 내려가서 잭 3개 뽑고 케이블 뽑고 케이블 철사 뜯어내고 그 다음에 밑 하단쪽에 잭 2개 뽑고 어서오세요 저는 잭 2개 뽑고 하단에 크립을 이렇게 크립 크립 뽑고 케이블 뽑아내고 오케이? 그러면 포터 2 봉고 이게 지금 케이블이 보강된 케이블이네요 하트 깨지니까 보강을 시켜놨네요 차도 잘 만들어야지 새끼들아 핸드폰 막 쳐 만지고 차 만들면 되겠니? 이게 좀 잘 만들었지 기아가 좀 더 현명하지 일하기가 더 잘 만들었지 튼튼하게 왜 좋으냐 밀러가 접이식 밀러야 이야 접이식 밀러야 나는 봉고가 더 좋은 것 같아 포터 안에 봉고 봉고가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블루트 소니 블루트도 달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뜯어내고 오디오를 뜯어내서 뜯어내는데 반대로 조립할때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끽끽려면 돼 이렇게 여기서 통과가 되니까 통과해서 끽끽려면 끝납니다 이정도면 잘했지 뭐 이상 내비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테이블은 여기 하나 둘 두개 뜯어내고 여기 안쪽에 세개 이쪽건 뜯지마 두개만 뜯어내고 이거 뜯지마 뜯으면 개 힘들어 접이식 밀러가 있다는게 바로 봉고와 포터의 차이점 지금 모르겠다 지금 똑같게 더 좋겠지 뭐 포터가 근데 봉고는 접이식 밀러가 있다는거 더 세련됐지 LED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사무손 이제 렉